탑에서 다시 한 번 박수림에 석점! 벌써 두 개째 3점 슛에 2컷에 꽂아놨으면 박수림이 왼쪽에서 공을 한 번 잠시 가지고 있었고요 박수림 탑에서 석점! 정확합니다! 이렇게 열리면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박수림 선수 슛 던지는 거 보니까 앞면은 있으시죠? 네, 앞면은 있죠 다시 한 번 박수림 먼 거리에서 석점! 들어갑니다! 정말 컬이라는 표현이 딱 나니까 지겨? 오늘의 경기 박수림 박수림의 석점! 확실히 셧 아웃 시키는 감정 피싱입니다